음악 오늘날 마야 유적이 남겨져 있는 곳은요 벨리스,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입니다 챕터 2에서는 과테말라에 남겨져 있는 마야 유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요 마야 최대 도시 띠깔입니다 띠깔은요 흔히 고전기 마야라고 불리는 마야 문명의 황금기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최대 규모의 도시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구가 9만에서 10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띠깔은요 빼땐 열대우림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띠깔의 전경인데요 그 우거진 이런 수풀 사이로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런 건축물들 말고도 삼천여개 유물이 석조물이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거진 수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면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띠깔은 전체 면적의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굴된 띠깔 이 고대 도시의 모습은요 6개의 신전과 광장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생활공관 그리고 구기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띠깔의 제1신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전 앞으로는 중앙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 마야인들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회의도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광장의 한켠인데요 비석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비석들의 모습은 온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부서지거나 일부가 유실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마야 시대에는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승전국이 패전국의 비석을 부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적에 따라서 비석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기장의 모습입니다 공놀이, 공놀이는요 마야인들이 즐겼던 유일한 오락이자 스포츠였는데요 그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구기장의 규모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태에 있어서는 이렇게 I자의 모양,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경기를 치렀던 이런 잔디구장 옆에는 양옆으로 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대가 보이죠 이 골대에 공을 통과시키는 룰을 가지고 있었는데 촌과 발은 사용하지 않고 신체 일부분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공놀이는요 단순한 오락의 기능보다는 오락의 기능도 있었지만 그 경기를 치르는 양팀이 밝음과 어둠팀으로 나뉘어져서 이 승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띠깔 제4신전의 모습입니다 띠깔이 당시에 가장 큰 거대 도시였던 것답게 이 4신전은 그 동시대에 가장 높은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 나무 사이로 이렇게 피라미드의 가장 윗부분이 보이는 거잖아요 나무들의 키가 2, 30m 되는 것을 봤을 때 피라미드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4신전의 높이는 약 70m 정도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광객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뒤쪽으로 안전하게 올라가 볼 수 있도록 계단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마야시대 때 마야의 왕은 이 가파른 계단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백성들을 내려다 봤겠죠 마야 피라미드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보신 신전들이 마야의 피라미드인 거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마야 피라미드들도 그 건축술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마야 고전기 때 건설이 되었던 피라미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요 신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몇몇 피라미드에서는 그 분묘가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크기 또한 마야 피라미드의 특징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마야 피라미드들은 그 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이집트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참 작습니다 아담합니다 왜냐하면 마야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롯이 인력에 의해서 이 돌들을 쌓아 나갔기 때문에 인구가 최대 10만이었던 이런 도시국가 마야의 도시국가들에서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피라미드를 가질 수가 건설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야에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띠깔의 제4신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이 빼뜬 열대 우림 지역에 라단따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됩니다 아주 거대한 도시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라단태 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피라미드는 보이지만 그 옆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스폴 말고는 약 6만 개의 유물 석조물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규모답게 이 라단타의 메인 신전 피라미드의 높이도 72미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빼뜬 열대 우림 지역은요 여의도의 거의 10배가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앞으로는 또 새로운 고대 도시가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피라미드가 라단타의 메인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입니다 피라미드들이 신전과 크레스테리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가장 피라미드의 가장 윗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신전은 바로 이 문이 있는 이 왕의 공간이고요 크레스테리아는 이 신전 위쪽으로 일종의 장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크레스테리아 이 윗부분에는 주로 신들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축술에서도 마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마야인들은 이 계단, 계단 부분 이 세계를 어떤 인간들의 세계라고 여겼고 그리고 이 신전은 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위의 크레스테리아에는 신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 세계의 매개자로서의 왕을 인식했던 거죠 지금 피라미드의 형태에 따라서 높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야 고전기 때 발견되는 피라미드들의 공통적인 건축 양식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도시입니다 두 번째 도시는 끼리고아인데요 끼리고아는 모타과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무역도시로 번영했습니다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지만 사실 이 강 유역에서 채취되는 흑요석 그리고 옥은 상당한 어떤 가치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이 유가탄 반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유럽인들과 접촉하기 이전에는 마야 문명에는 석기만이 존재했습니다 금속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롭고 또 강하게 쓸 수 있었던 흑요석이 굉장히 귀했고요 마야인들의 무기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이 없었기 때문에 장식이 없었어요 색을 가지고 있는 이 옥이 거의 유일한 장식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지리적인 이점과 자원의 풍부함을 가지고 무역도시로서 번영을 하게 된 거죠 이 끼리고아 도시에는요 고대 도시에는 메소 아메리카 문명 중에서 가장 크고 정교한 수십 개의 석비 유적이 잘 모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게 보이시는데 서 있는 비석의 형태 그리고 눕혀져 있는 큰 바위의 형태까지 30여 개의 이런 비석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석들에는 당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상연 문자로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 돌을 보시면 색깔이 좀 독특하다 붉은색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기타 다른 도시에서 발견된 이 비석들이 석회함으로 만들어졌다면 여기 끼리고아에 있는 비석들은 강 유역의 사함을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역사적인 기록물이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한 개 또는 두 개씩 세워졌습니다 국립공원의 전경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벽집으로 지붕을 해두었는데요 이러한 서 있는 형태의 비석이 10개가 있고요 또 바위 형태의 비석도 수십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과테말라의 10원짜리 동전에 바로 이 비석들 중 한 개가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0원짜리 우리나라 10원짜리의 석가탁이 생각나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으로 흥미를 다하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비들은 각 석비마다 알파벳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첫 번째 석비 한번 보실게요 석비 2번입니다 2번 석비는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지만 거대 돌입니다 무게가 무려 60톤에 이르는 거대 돌인데요 키는 11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은 땅 속에 묻혀있는 부분만 해도 3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비에 부조되어 있는 모습은 까오왁시엘로 까오왁하늘의 왕이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요 까오왁하늘은 이 끼리고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왕입니다 사실 이 끼리고와는요 끼리고와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현재 온두라시의 꽃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일종의 어떤 위성 무역을 위한 위성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간섭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이 까오왁하늘이 통치하는 60년의 기간 동안 꽃반과 전쟁을 일으키고 꽃반의 왕을 참수함으로 그것을 계기로 끼리고와가 독립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오왁하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추앙을 받게 되었고 끼리고와 국립공원에 남겨져 있는 이 10개의 비석 중에서 7개가 이 까오왁하늘에 관련된 것입니다 석비씨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혹시 2012년에 이 세상을 뜨겁게 논란을 일으켰던 그 종말론 기억하시나요? 그 종말론의 중심에 바로 이 끼리고와의 석비씨가 있습니다 이 석비씨에는요 앞쪽에는 왕의 모습이 있지만 뒤쪽에는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마야는요 굉장히 다양한 달력을 사용을 했어요 앞서서 봤던 261, 그리고 365일 그리고 52년 주기의 역법도 존재했잖아요 최장 주기력은 5125년 주기력까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석비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이 석비에 새겨진 내용은요 기원전 BC 3114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로부터 이뤄지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돌에서는 2012년 12월 21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록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장주기력인 5125년의 주기가 끝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순환, 지구의 순환론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이 끝나고 1월 1일을 새롭게 맞는 것처럼 새해를 맞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그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종말론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가 결여되어 있던 어떤 정말 낭설로써 해프닝으로 끝났죠 석비에 새겨져 있는 이런 기록에는요 숫자가 빠지지 않는데요 마야의 숫자 기록법을 좀 표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는요 0의 기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진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다 쓴 거죠 20진법을 기반으로 한 기수법을 발단을 시켰고요 표기법을 보시면 0이 있고요 점 하나는 1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 하나가 5를 뜻합니다 6을 보시면 점과 선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과 선으로만 숫자를 표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각 숫자에 맞는 그림 또한 존재했습니다 비석의 형태, 세워져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바위에 기록된 조각물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정교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당대에는 금속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교한 이런 기술을 선보였다는 것이 매우 놀랐습니다 세 번째 도시입니다 익심체인데요 익심체는 앞서서 살펴봤던 끼리고와 띠깔, 마야 고전기 마야 마야 황금기 때 세워진 도시들과는 다르게 15세기에 건설된 후기 마야의 도시입니다 1470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익심체는 깍지킬 부족의 수도였습니다 깍지킬 부족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의 수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익심체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익심체가 바로 스페인 군민들이 이곳을 과테말라에 세운 과테말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과테말라에 세웠던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그 스페인 정복군들이 마야를 점령해 나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마야는 제국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국가마다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가장 정복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스페인 군이 선택한 묘략은요 대립관계인 어떤 라이벌 구도에 있는 두 부족 중에서 한 부족과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어떤 조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서 이제 나머지 한 부족을 정복하는 그런 묘략을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깍지킬 부족과 끼체 부족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군과 깍지킬 부족은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깍지킬 부족의 도움으로 스페인 군이 끼체 부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일종의 스페인 군의 배신인 거죠 스페인 군들을 결국에는 깍지킬 부족도 굴복하게 만들었고 깍지킬 부족의 수도였던 익심체에 자신들의 수도, 자신들의 과테말라 왕국의 첫 수도 산티아고대 과테말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꼈던 이 깍지킬 부족 사람들은 군사들을 매복시킨 거예요 익심체에 하지만 그 스페인 군대를 침략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스페인 군대는 그 계략이 실행되기도 전에 그 사실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익심체를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수도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으로는 익심체가 과테말라의 첫 수도라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첫 번째 과테말라 왕국의 수도가 수도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심체에서 발견되는 이런 건축물들은요 역시 시대가 많이 흐른 만큼 달라진 어떤 건축기법을 보이는데요 벽돌과 석회 반죽을 사용할 줄 알았던 마야 건축물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이런 풍경이 높은 그런 건축물이었고 단조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돌들이 이렇게 일열을 잘 쌓여져 있고 그리고 회반죽 이제 시멘트 시멘트를 얹고 그리고 또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이런 정갈한 모습에 앞서서 봤던 이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돌로써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렸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정갈한 모습의 이런 건축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익심체의 신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서 봤던 것들과는 다르게 조금 신전이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야 후기로 갈수록 이 마야 부족들은 고원지대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심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해발 2260m의 고원지대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높은 건축물을 쌓음으로 해서 방어를 위한 높은 건축물을 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익심체의 모습인데요 익심체는요 깍지킬 부족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깍지킬 부족은 아직도 이 과테말라에서 40만 이상 이 깍지킬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명백을 이어나가고 있는 깍지킬 부족이 어떤 재래 행사 종교적인 행사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서 이러한 신성한 어떤 의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깍지킬 부족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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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